강서구 생활안전보험 1522-3556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 강서구가 추천하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나이 많다고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문제없이 자동 가입됩니다. 병력이 있어도 되나요?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서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됩니다. 2024년 2월 1일부터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에서 100%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강서구 생활안전보험금이 지급됩니다. 사고 발생 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에 전화 문의하세요. 1522-3556 전화 문의 후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접수하시면 청구 내용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 보험금 지급 가능 문의 전화는 1522-3556 1522-3556으로 문의하세요.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